오늘은 볼에 와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기온이 더 오르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공기가 계속 탁합니다. 지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서울 마포구 69, 청주 67, 군산도 61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나쁨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로 서쪽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제주를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전남,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는 남부와 충청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 5에서 30, 전남과 경남 5에서 10, 그 밖의 남부와 충청,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1도, 대구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방의 비는 내일 낮으면 그치겠고요. 모레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11도, 광주 11도,s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